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얘들아.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마음 편한 시기가 왔죠. 예비고일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현 중3 친구들은 기말고사가 지난 지 꽤 돼가지고 지금 진짜 완전 자유의 몸 그 자체일 거야. 그치? 학교에서 선생님들 진도도 안 나가실 거고 물론 진도 나가신 선생님도 계시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기말고사 보고 학교에서 맨날 영아 틀어줬던 것 같거든요. 진도를 나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한테 좀 자유의 시간을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차피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 사실 남아있는 시험이 중학교 동안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자체가 자유의 몸 그 자체일 거야. 그리고 예비고2 친구들, 지금 현고1 친구들은 지금 이 시점에 아마 대부분 기말고사가 막 끝나거나 아니면 한창 치르고 있거나 할 것 같은데 아마 이 캐스트를 보고 있을 시점에는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보고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가장 바로 앞에 남아있는 시험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저 3월까지 학력평가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말고사가 다 치르고 난 뒤에 우리 친구들 마음이 굉장히 좀 좋을 겁니다. 편할 것 같은데 내가 또 이 겨울방학이 기회다 라고 해서 공부하자라고 하는 영상을 가지고 와서 미안한데 근데 너무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선생님은 중3 때 겨울방학 올라가기 전에 내가 진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겨울방학 때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크게 대여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진짜 정신을 제대로 차린 그런 케이스거든. 아마 현고1 친구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겨울방학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겨울방학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겨울방학이 1순위가 중3들의 겨울방학 2순위가 고1들의 겨울방학이야. 그러니까 예비고1의 겨울방학하고 예비고2의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당연히 예비고3 겨울방학도 당연히 중요한데 내가 얘기하는 이 중요하다고 하는 순위는 역전할 수 있는 진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왜 예비고1 겨울방학이 일단 1순위냐면 선생님 생각했을 때 물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사실 중학교 때 배웠었던 수학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수학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중학교 1, 2, 3학년 내내 배웠었던 수학 과목 다 양 합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양보다 적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3 때 이 친구가 수학 90점, 100점 맞았어도 아무리 내가 수포자였고 50점, 60점 맞았어도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사실 다시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예비고1 중3 그러니까 다른 나와 격차가 있었던 친구들하고 사실 진짜 완전 같은 출발선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성적을 역전할 수 있는. 내가 저 친구보다 평소에 성적이 낮았어도 역전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 그리고 이게 1순위라면 2순위는 고1. 예비고2의 겨울방학. 겨울방학은 사실 항상 기회죠. 왜냐하면 여름방학에 비해서 기간이 길잖아. 그런데 이게 예비고3의 겨울방학과 조금 마음이 다르지. 왜냐하면 사실 다 같이 고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정신 안 차리는 친구들 없거든요. 대부분 정신 차리거든요. 그럼 다 같이 열심히 하게 되면 사실 현상 유지란 말이야. 그래서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순위로 생각을 한다면 중3 겨울방학이 1순위고 예비고1 겨울방학이 2순위다. 기회다.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서 선생님이 예비고1이 친구들을 위해서 학습법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 1학기 때 이제 예비고1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고1이라고 할게요. 고1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수학 상을 보고요. 2학기에는 고등수학 하를 봅니다. 이 고등수학 상하가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학교 3년 내내 너네가 공부한 양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이 학기 중에 가가지고 그걸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진짜 촉박해. 고2 친구들 예비고2 친구라고 할게요. 예비고2 친구들 아 뭔 소리야 고2라고 하기로 해놓고 고2 친구들 대답해봐. 고등학교 1학년 새 학기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학기 중에 자습시간 확보하기 되게 힘들지 않았어. 뭐 동아리 들어라. 뭐 언니 오빠들이 막 계속 막 동아리 오라고 막 홍보하고 다니고 그거 분위기 휩쓸려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친해지고 학교 행사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좀 참여하게 되면 사실 자습시간 확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현행 때 내가 시험 보는 과목을 그때 처음 보게 되면 사실 그 시험은 망한 거야. 언제 봐야 된다? 겨울방학 때 봐야 돼요. 고2 친구들은 수학1, 수학2, 겨울방학 때 진짜 최소 1회독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1 친구들은 수학 상하, 겨울방학 때 최소 1회독 해야 돼. 근데 사실 내 진짜 베스트 바람은 뭐냐면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1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끝난 지 꽤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1월 되기 전 그러니까 11월, 12월 동안에 수학 상하를 좀 핵심 개념만 먼저 생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한 번씩 돌았으면 그게 더 베스트. 근데 뭔가 이 외부에 푸쉬가 있지 않은 이상 혼자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도 선행이 안 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상하 진짜 필수 개념 위주로 근데 개념 위주면 그냥 개념만 읽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념 플러스 필수 유형서 있죠. 상하에 해당하는 이제 기본적인 전체 유형들 쭈르륵 나오는 유형 문제집 같은 거 가지고 최소 1회독은 해야 된다. 겨울방학 동안에. 그리고 고2 친구들은요. 자 고2 친구들은 얘들아 이게 학교마다 굉장히 조금 달라요. 고1은 1학기 상, 2학기 하 이게 정해져 있는데 고2 친구들은 어떤 학교는 1학기 수원 보고 2학기 수투 보고 고3 때 선택과목 보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어떤 학교는 1학기 때 수원 수투 다 보고 뭐 2학기 때 선택과목 뭐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교는 1학기 때 수원하고 선택과목 하나 같이 보고 2학기 때 수투하고 선택과목 하나 같이 보고 이런 학교도 있고 이게 다 달라. 그래서 일단 우리 학교 교과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며 사실 좀 전략적이지 못한 거야.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아직 내신 대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 어? 나 벌써 그냥 내신 포기하고 이제 정실러예요. 벌써 이런 마음 가진 친구 없죠. 아직은 우리가 내신 대비하고 있을 거라서 우리 고2 친구들 우리 학교가 내년에 어떤 교과 편성이 되어 있는지 3학년 때 뭘 공부하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때는 뭘 공부하는지 먼저 이거에 대해서 좀 듣고 플랜을 짜야 돼. 그런데 당연히 기본은 어차피 2학년 때 수원 수투는 다 하거든요. 그게 뭐 1학기 때 몰아서 하든 1, 2학기 나눠서 하든 그래서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된다? 수원 수투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수원 수투 양 많아요. 양 많아. 수원도 많고 수투도 많아. 이거 합치면 당연히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딱 1월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하면 다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전체 1회독하기에 시간이 좀 타이트할 수도 있어. 그래서 기말고사 끝났으면 그냥 지금 시작하세요. 아니면 뭐 수원이라도 수원이라도 조금 선행용 뭐 문제집이라던가 진짜 기본적인 필수 예제 문제집 같은 걸로 좀 라이트하게 개념 위주로 고난도 문제 여기까지는 아직 하지 말고 좀 개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집 하나 병행하면서 라이트하게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하시고요. 방학 들어가서 수원 수투 다시 한 번 전체 1회독 한다라거나 물론 이거 이제 학생들마다 좀 뭐라 해야 될까 역량도 다르고 기존 베이스로 선행이 되어 있는 양도 다르고 진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최소한이야.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필수 유형선 다 끝나야 되고 학기 중에서는 사실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뭐 부교제도 정해줄 수 있고 아니면 뭐 프린트 나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거 플러스 내신 심화 문제집 같이 물론 이게 일찌감치 끝나면 방학 중에 내신 심화 문제집 같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심화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학기 중에 시험 보는 과목은 반드시 방학 동안 기본 개념하고 전체 유형까지는 예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학기 들어가면 할 시간 없다. 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만회하기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얘들아, 우리 이제 예비 고1 올라가는 친구들 그래,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거야.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수학 공부 안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뭔가 구멍이 있을 텐데 내가 그냥 고1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 음, 당연히 여기에 구멍이 있으면 고1 올라가서 공부하는 과목에 있어서 분명 발목 잡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거는 고2 올라가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고1 수학 상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분명히 수원, 수2 하는데 발목 잡는 부분 있을 겁니다. 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거 어떻게 할까? 아, 당연히 메꿔야지. 당연히 메꿔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막 개념 공부하고 뭐 필수 유형 문제 다 풀고 뭐 할 수는 없잖아. 그냥 필요한 부분, 기본적인 것만 합시다. 근데 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모르겠어. 내가 어디가 구멍이 난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있잖아. 뭐가 좋냐면 얘들아, 우리 3월 학력평가 있죠. 3월 학력평가 고1도 치르고 고2도 치르잖아. 자, 고1 친구들 3월 학력평가는요. 중학교 3학년 내내 공부했었던 내용 전체 다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3월 학력평가는 고1, 수학 상하에 해당하는 저언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작년 기출 같은 거 3월 학력평가 한번 봐봐봐. 뭐 킬러 문제까지도 필요 없고 좀 쉬운 4점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아, 내가 쉬운 4점 문제인데도 이게 안 풀린다? 그럼 이 부분에 있는 개념이 부족하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원이 구멍이 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해줘야 되는데 그 만회하는 방법은 필수 예제 문제 정도 풀릴 정도까지만 하세요. 뭐 고난도 문제, 뭐 킬러 문제까지도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부족한 부분 만회하자고 하는 거는 그냥 선수강 과목에 있어서잖아.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지 않을 정도까지만 공부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유형서가 있다 하면 거기서 대표 유형 문제라던가 그런 정도까지만 풀고 확실하게 풀고 다음번에 봤을 때 바로 풀릴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까지만 연습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부족한 감옥은 그러니까 부족한 단원이나 부분은 만회를 하자. 이참에 하자. 그리고 어차피 또 3월 학력평가 시즌 되면 그 전 2주, 3주 전부터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과정 가지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다음에 또 학평 가까워지면 그때 퀘스트 찍을 거야. 그 퀘스트 보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또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그 다음에 습관 만들기.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얘들아, 있잖아. 일주일 내내 놀다가 월, 화, 수, 목, 금 놀다가 일요일 날 100문제를 와다다 몰아서 푸는 거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내가 진짜 조금씩이라도 정한 꾸준히 할 수 있는 양을 진짜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푸는 것 중에 나는 단연컨대 후자라고 생각해. 물론 매일매일 100문제씩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 역량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하루 몇 문제나 여기 수학에 투자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양인지 그거를 좀 한번 테스트를 해봐.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서 진짜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할 수 있는 양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방학 동안 9시부터 12시까지 점심 전까지는 맨날 수학 문제 50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오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정해놓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꼭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 5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자기가 진짜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양을 좀 일단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거든. 말도 안 되게 진짜 엄두도 안 나는 계획 세워가지고 그거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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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중에 진짜 그냥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하루에 30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파악했으면 그냥 그만큼을 진짜 하루도 꾸준히 거르지 않고 하세요. 그렇게 뭔가 습관을 만들어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도 좀 분위기가 아이들이 새 학기라고 했을 때 뭔가 마음이 살랑살랑하고 같이 좀 분위기에 휩쓸리고 싶을 때도 그 습관을 좀 유지하면서 나만의 페이스를 좀 이렇게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신 대비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대비가 가능한 좀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겨울방학에는 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거창하게는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좀 정확히 머리에 기억이 남길 수 있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학생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뭐 선행의 상황이라든지 나의 진도 상황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조금 더 디테일한 공부 방법이라든지 내 공부 방법이 맞는 상황인 건지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Q&A로 남겨주시며 선생님이 친절하게 또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기회인 겨울방학 우리 꼭 알차게 보내자고 선생님하고는 영상이나 또 다른 퀘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